자, 그럼 지금부터 ER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그린 그림을 관계형 데이터 모델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ER Master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거예요 이 도구는 오픈소스고, 무료고 아주 성능이랄까, 기능이랄까, 이게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쓸 건데 여러분은 이거 쓰지 마시고 그냥 종이를 꺼내서 종이다 하시거나 아니면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 시트 같은 거에서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여기 있는 이 툴을 설치하는 게 좀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R Master는 Eclipse라는 도구에 설치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플러그인이라서 Eclipse를 저는 사용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다 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지면 나중에 즐겁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OpenTutorials라는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OpenTutorials라고 적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MySQL을 선택하면 나중에 물리적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SQL을 우리한테 줄 때 MySQL에 맞는 SQL을 주는 거예요 정말 좋죠? 피니쉬 자, 그럼 이렇게 캔버스가 생겨납니다 그럼 이 캔버스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면 돼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제가 배치시켜놓은 이 그림을 참고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핑룰에 따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엔티티를 테이블로 바꾸는 거예요 저자, 글, 댓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해볼 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도구에서는 여기 있는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거를 딱 클릭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테이블이 생겨요 저는 세 번 엔터를 쳐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 세 개의 빈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부터 할 것인가 제가 제일 먼저 하기에 좋은 애는 보통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 테이블 포링키가 없는 테이블들이 먼저 만들기에 딱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자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저자는 저는 author라고 할래요 그리고 로지컬 네임에는 저자라고 이렇게 써주면 일종의 도움말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SQL로 만들어지는 용어는 author라는 영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author라고 하는 테이블에 컬럼을 추가하는데요 이 컬럼을 추가할 때는 밑에 있는 add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종이에다 잘 하고 계시죠? 그때 저는 제일 먼저 author의 id 값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id는 primary key 값이고 행이 추가될 때 자동으로 일식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autoincrement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로지컬 네임에는 이게 저자 아이디죠? 저자 아이디라고 하고요 type은 int, 즉 정수를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속성에다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예를 들면 여기 들어오는 데이터는 정수여야 된다 문자 길이는 얼마까지 허용한다 뭐 유니크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그 컬럼에 대한 도메인을 설정한다라고 해요 도메인은 영역이잖아요 즉, 그 컬럼에 들어갈 데이터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지어준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저도 정확한 용어의 유래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메인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된 것 같아요 OK,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컬럼들도 이제 추가를 해야죠 저자는 이름이 일단 있어야죠 name이라고 하고요 이름 이렇게 하고 저자의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not null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bacha 해서 글자는 15 글자 이상의 이름은 없겠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 profile, 자기소개 그 다음에 type은 이것도 이제 bacha로 해서 한 50, 100 글자 이상은 못 쓰게 not null, 그리고 OK 그 다음에 가입일 됐고, not null, 그리고 date, time을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했고 뭐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OK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글과 댓글을 좀 빠른 속도로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כן 재혼아가 лишwać camino 감사합 giving 우리 사임 en mafia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엔트리와 속성까지를 테이블과 컬럼으로 맵핑하는 작업을 끝냈습니다